허무한 큰 남자의 허무한 대화 허무 개그 허무 개그 하나 질문 있습니다 하지마 허무 개그 둘 아이고 천하 내 딸 천하 얼드의 얼굴 좀 보자 방귀한 게 아니 허무 개그 허무 개그 셋 아 아타리의 진화 스터치 허무 개그 넷 자 별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다시 차려 허무 개그 다섯 다섯 엄마가 보고플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아빤데 아 그래 허무 개그 허무 개그 여섯 틱틱틱틱틱틱 2월 28일 오후 3시 틱틱틱틱틱 어디서 뭐 했어 샀어 음 허무 개그 허무 개그 일곱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허무 개그 허무 개그 아홉 허무 개그 아홉 도를 아시오 도 오오오옹 çünkü 박 conductor 야야! 부모님의 원수 이날을 위하여 10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! 설마 그치?